아 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명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 장토를 맞이하는 장을 맞이하는 소원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파주에서는 유은이라고 합니다.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농부로부터의 모든 대표님들 신문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부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입니다. 저는 작가고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입니다. 파주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1주년인데 내년 2주년 때도 오겠습니다. 3주년 축하파티 때도 오겠습니다. 10주년 때도 오겠습니다. 20주년 때도 오겠습니다. 50주년 때도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론 언론지로서 파주에서의 가치를 꼭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참가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년도 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저는 파주 지역운동 연구모임 운영위원 김동성입니다. юị Greenwood ÜberPHONE 1 야당 dvm 예선 5 자 2 나 저 제가 47 4 이빼 기존 얻 2 이 live 다음은 예술가 선생님인데요. 김성래 선생님. 예술가 선생님인데 오늘 계란빵 아이치 드실 거? 빨리 드세요. 네? 파티에 가진 수 있는 거에요? 아이치아. 아이치아. 파티 비벼야 하니까. 파티에 드실 거에요. 이거 안 나온다. 사진이. 사진이 안 나와. 괜찮아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빨리 찍어. 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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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앉으세요. 예 박 드릴게요. 이제. 아니 아니. 야 이거 젊은. 젊은 애들. 이거. 장갑을. 아이치아. 저거 맞고. 고객님. 다 좋긴 했을 때 많이 안 맞고. 자. 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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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routes infinite. 아이치아. 성 надree. 겯어iper lack. 에어. vazнут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아버지 더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